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제 이름의 나팔소리 복되고 반가운 기쁨의 소식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난 4월과 5월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5월 또 역시 이번 시간에도 5월에 있었던 여러분과 나누지 못했던 그러나 끝까지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다렸던 문제들을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가 되죠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77차 WHO 77차 총회에서 팬데믹 트리리를 다루게 됐죠 이 팬데믹 트리리를 다뤄가지고 이것이 금년에 저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서 꼭 통과되기를 원했지만 팬데믹 트리리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산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그냥 이대로 위야무야 끝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HO에서 2차 팬데믹이 오면 어떨 것인가 이것은 문제예요 각 나라들에서 무산은 시켰지만 이 문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걱정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는 팬데믹 트리리티를 어떻게 해나갈까 이런 문제들을 오늘은 여러분과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이번에 연초부터 팬데믹 트리리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6월 1일 어떻게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제가 벌써 이렇게 몇 주간 확인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좀 더 확인된 구체적인 이런 결과를 나누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미 언론과 여러 뉴스에서 팬데믹 트리리티가 끝났다 하니까 안도의 한숨을 많이 쉬었을 겁니다 과연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 만한 일인가는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 지난 저자란 주부터 잠깐 좀 말씀이 조금 불편합니다 근래에 좀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고단했던 모양이에요 입술이 이렇게 부르터가지고 뭐가 이렇게 물집이 잠기고 그러더니 아직 빨리빨리 사라지질 않네요 거의 다 났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수면 전에 정말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가 정상적인 길에 회복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제 모든 신명을 드린 목상입니다 기독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 회복 운동을 여러분과 같이 시작하는 그런 일들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안식일을 지금 구분하고 지키고는 있지만 또 예수의 증거에서도 문제가 있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들을 좀 다루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다시 쓸어가는 배라고 하는 책을 교회에 상정하고 은혜롭게 마음을 열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지만 재림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달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이 말씀을 거절하는 일을 보았죠 그래서 한 3년 그래도 또 이렇게 기회를 드리면서 꾸준히 이렇게 또 교회 지도자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 좀 드리기를 원했고 지도자들의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했지만 끝내 루카 이렇게 말하자면 재림교회는 미국에 있는 배충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 이런 교단의 상부기관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교단 지도자들로부터 받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이야기를 영어로 미국이니까 영어로 이렇게 다시 또 한글을 영어로 이걸 또 이렇게 미국에 있는 교단 본부 또 여러 지역 교단 본부 또 여러 목회자들에게까지라도 한국에서 똑같이 먼저 목사님들에게 이 내용을 같이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반응들이 저를 둘러졌어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말씀 되신 것처럼 웃으심이야 주님이 그렇게 웃으셨던 것처럼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반응과 이런 모든 결과는 주님 것이니까요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주님이 또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증거하는 사명만 가진 사람으로서 이 기별을 나누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느라고 조금 좀 육체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고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살짝 좀 이렇게 불편해서 또 어떤 분이 여러분 눈치도 빨라요 지난 시간에 좀 그랬더니 목사님 입술이 터졌어요 뭐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고 걱정돼가지고 연락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좀 부자연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예 실토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의합니다 여기에 한글로 되어 있는 다시스러 가는 배 책이나 또 혹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영문으로 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전화번호를 보내실 때 전화를 거시면 하도 정크메일이나 정크전화가 많아가지고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로 주소성함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주셨는데 은혜로 만든 이 자료도 제한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분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시면 좋겠네요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무산된 팬데믹 트리티에다 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팬데믹 트리티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리간의 희년 선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주 빌리 선언이 지난 24년 5월 9일입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멋있는 표현들인지 모르죠 새롭게 이렇게 리커버하자 말이야 다시 회복하자 우리 평화를 선언하고 모두에게 그냥 해방의 희망을 선언하자 희망을 세워가는 이거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권의 희년이다 성경이 말하는 희년은 이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선포됐고 대인류를 향한 대사면은 십자가에 선포가 됐고 이제 교회가 교권을 의해서 희년을 선포했는데 이번 2025년 희년에는 니케아 공회에서 있었던 니케아 공회를 상기시키고 거기서 이루어졌던 칭령을 굉장히 우리들이 완성시켜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희년을 선언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25년 희년의 선언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칭령의 부활을 이렇게 다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니케아 칭령에서는 교회일치 그때 교회는 오직 무엇밖에 없다 캐토릭 하나뿐이라는 것 그다음에 정교일치 나라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정부와 교권이 하나 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표로 예배일을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고 그때부터 일요일 준수가 오늘날 기독교의 지배적인 예배일로 됐다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23일 10월 달에 발표된 우리 저니투게더, 겟투게더, 저니투게더 우리가 함께 모든 올 브라더즈 앤 시스터가 돼서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신호들을 완성하는 그래서 교회일치와 또 이렇게 정교일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희년이다 그러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는 뭘로 했느냐 우리가 너희들 월급도 주고 사제에 필요한 부양료를 줄게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사제를 이렇게 인준하고 이런 것까지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서 또 강권을 발동하니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교회가 안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실제 이렇게 희년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모두가 면제가 되고 모든가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부터 짐으로부터 벗겨남을 받으려면 그런 벗겨주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다음에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될 경우에는 되도록 하는 뭐가 또 필요합니까? 통제하고 통솔할 수 있는 통제력, 강력한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통제, 강력한 통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와 맞물려서 뭐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놀랍게도 절묘하게도 똑같은 달 5월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똑같은 달 5월에 있었던 일이 바로 INB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정교와 일치되려면 2030 어젠드는 세계정부로 가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거절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2024년 금년 5월 중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똑같은 시기에 바디관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그 시기에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INB, Intergovernmental Reagation Body라고 하는 말은 정부 간의 협상체예요 각각 정부 간의 서로 협상하는 그 회의가 열려서 여기서 사실은 그 판데믹 트리티를 통과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버너먼트가 여기에 뭘 하게 되냐 통과되지 않고 이거를 WHO의 총회로 옮기도록 하자 이것을 판데믹 에그리먼트가 바로 판데믹 트리티입니다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총회는 언제 있느냐 77차 판데믹 총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 이번 달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서 6월 1일까지 넘어갔는데 6월 1일 날 이것이 무산되고 말았죠 실제 중요한 건 뭐였냐면 만약에 이번에 무산되게 된 그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27일부터 24년 1일 동안에 있었던 WHO 총회에서 뭐가 됐느냐 뭐가 거기에서 이렇게 제한됐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제한됐어요 거기에 보면 실제 그 아르티클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이 조약의 메인 골은 뭐냐면 나라나 여기 5월 정부나 또는 모든 사회에 여러 가지 함께 돈하고 업무를 자고 힘을 다 국가적으로 힘을 주고 내셔널 글로벌 컵에서 모든 세계 작은 나라나 정부나 아니면 그런 단체나 이런 것들을 다 강화에 힘을 주어서 어떻게 하도록 하는 힘을 주느냐 여기에 레슬런스 더 더 퓨처 판데믹 판데믹 앞으로 다가올 판데믹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그것들에서 어떻게 잘 회복하고 그것들을 잘 치유해 나가는 이런 일을 더 강화하고 능력을 더 심어주는 그런 것이 목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들어있느냐 하면 국가적인 그런 인터내셔널 전 세계적인 이렇게 서로 이런 합력 협동이 cooperation이 더 증진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예를 들면 뭐냐면 서로 말하는 경고 지금 어디에 왔다는 경고 시스템 경고 시스템 그다음에 자료들을 서로 나누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지역이나 여기에 또 세계적인 현상까지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덕션이 있겠죠 백신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과 그것들을 또 함께 나누는 거 뭐에 대해서 medical and public health 공중 이렇게 모든 이런 공공의 이런 건강 문제가 직면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나눌 거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백신, 의약품, 진단,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equipment 그런 말하자면 기구들이죠 이런 기구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24년 5월 14일 날 이렇게 INB 거기서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을 때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살짝 조정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WHO에게 그런 제안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기준이나 잣대를 WHO에게 완전히 위임할 거냐 이렇게 그런 제안의 얘기가 나온 것이 그랬더니 WHO에서는 아 아니야 실제 그런 우리 조약 속에 그런 것들이 이게 뭐냐는 조약 속에는 우리가 나라들이 주권을 WHO에 양도하고 나라의 어떤 그런 통제하고 통설한 것을 WHO에 양도하고 WHO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록다운을 시킨다든지 백신을 마음껏 꼭 맞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WHO가 강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조약의 안건에 들어 있느냐 그런데 실제는 아 그렇지 않다 이번 전약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혼선이 된 거죠 컴퓨스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참석한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왔는데 여긴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컴퓨션 오버 썸 프로팔은 여기서 내놓았던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컴퓨스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반대 이슈가 있었거든요 여러 나라들에서 반대 이슈가 있고 그냥 난리가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 슬그머니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자들은 그렇게 알고 왔는데 여기서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그런 말 아니냐 여기 써 있는 내용이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그거 다 네고시이션이 가능한 일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컴퓨터 된다 왠지 이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번에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드리드가 페일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다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야 이제 이 WHO 간 팬데믹 드리드가 아 이거 안 됐다 그래서 막 기뻐하고 아 이거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팬데믹 드리드가 실패하는 데는 몇 나라가? 47개 특별히 아프리카 나라를 중심으로 이것들을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을 반대한 나라들은 여기뿐 아니라 중요한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디언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팬데믹 워커트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것이 리고세이션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힘들었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나라를 단순히 반대한 거고 힘들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는 반대하는 이슈에 대해서 특별히 일본이 대표적인 주자로 반대하는 것처럼 나왔어요 4월 13일 날 그다음에 4월 25일 날 호주에서도 반대하고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이런 반대하는 집회들을 하고 우리는 팬데믹이 아니라 주권 양보 우리는 못해 여기 다 나오잖아요 WHO 팬데믹 드리드 주권 양보 못해 우리 마음대로 백신 맞게 하지마 이런 거 우리 안 할 거야 UN에서도 빠져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본에서 대대적인 이런 UN에서 나오고 WHO 나오라고는 이런 반대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반대하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그냥 반대하는 그런 정도였고 실제 여기에 있었던 중요한 것은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생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왜냐?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거기대로 따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거기에 반대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상원의원에서 반대한 이유는 WHO에게 미국의 주권이나 통성권을 이용하는 이런 문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 이런 얘기가 컨셀드하고 또 주권을 양보하고 거기다 이행하는 이런 문제가 거기에 그 내용에 있으니까 상원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없는데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3D의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같은 강력한 이런 시스템에 있는 나라 가장 많은 지원하는 이런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투명하지 않다 투명하게 하라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미뤄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미뤄진 이유를 잘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게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또 미국이 지원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뭘로 지원합니까?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팩스페어들이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볼만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대부분의 그런 제약사나 이런 것들이 누구 관련이 있어요? 누가 투자해요? 빌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 미국의 제약사들이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개발을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나 또 그걸 만들어냈을 때 이것들을 분배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넣는데 이것들을 말이지 그냥 막 무조건 다 풀어야 된다고 치면 너무나 이것들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나라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또 나라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는 말이야 어떻게 된 게 이거 맞자마자 WHO 하라는 대로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는 또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하는 해답도 없고 이게 투명하지 않다 모든 것들이 뭔가 지금 리거세이션 할 수 있다 그랬지만 리거세이션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분명한 게 없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투명성 보장을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반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는 뭐냐 이거였습니다 미국 배선 결과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왜냐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6월 1일 날 이게 만약에 이제 발표할 때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다시 나오게 되면 분명히 트럼프는 지금 한 번에 어디서 나왔어요 파리협약에서도 나온다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또 안겠다고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거 아니냐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나가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럴 바에는 지금 비준할 수 있냐 이래서 사실은 이게 결국은 미뤄지는 결정적인 동기후발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죠? 팬더믹 트리티, 팬더믹 트리티 다 될 것 같이 얘기하고 지난해 11월 달에 영국에서 의회에서도 이미 다 통과했거든요 무엇까지 그 서버리니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어소리티를 컨실르 이렇게 양도하는 거에 대한 거 알면서도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다만 미국만 바이든 행정부는 하겠다고 해놓고 상원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 이슈가 있지 않냐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오로라까라 하는 것만 있었지 그게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여기 비준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할 수 있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메리카 포스트 하면 이 모든 게 다 무너지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잠시 이게 아까 가디언즈에서 1년 동안 미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미국 대선이 결국 결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혼선스러운가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걸 들어요 이 도날드 트럼프가 이렇게 뭐 또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결국은 34개 조항에 대해서 중범죄 이거 guilty 판결을 받은 거죠 이건 중범죄자다 이렇게 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미국 사람들의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유죄 판결이 되는 게 political motive이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했다가 47%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가 38% 그렇다면 38%는 트럼프가 이번에 유죄 판결 받은 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중에서 47% 이상은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뒤쪽이 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뉴욕 특별히 뉴욕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이런 유죄 판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났더라도 아니야 그거는 미국이 망했어 사법제도가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트럼프로 갈 거야 미국의 사적대대가 죽었어 이러면서 더 명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모금 행사하는 데서 갑자기 모금 액수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로 메인 스트리밍 언론이나 이런 데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한 모습 봐라 감방에 가야 되는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데 보고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트럼프를 봐라 하면서 잘 됐다 트럼프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인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더 혼란하고 더 어순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날이라면 판데믹 트리디도 팬데믹 트리디도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의 대선이 중요 이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말이야 197개 나라가 모였지만 여기서 통과시켜 봐라 봤자 트럼프 대통령 되면 끝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키워드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키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데믹 트리디가 이번에 끝났다 그래서 그게 과연 그냥 안심하고 박수만 치고 웃어도 좋은 일인가 몇 나라가 반대했다고 그것 때문에 반대 여러분 잘 보세요 반대한 나라 중에 호주하고 일본이 대표적인데 호주하고 일본이 지나면 코로나 때문에 고생 부작했습니다 특별히 호주는 럭다운 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호주 코비드 때 나가지 말라는 나가면 1000불씩 벌금 물었어요 일본도 또 여행 제한하고 일본도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제한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단히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수천 명씩 모였으니까 그것도 많다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판데믹 트리디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대로 끝날까? 여러분 안심해도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에 떨어졌더라면 더 빨리 빨리 가시적인 모습이 눈에 보이고 진도가 빨리 나갔을 텐데 이번에 한 번 미뤄지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기점까지 미뤄지니까 예측한 거잖아요 여러분 미뤄지니까 약간은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벌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2025년에 디지즈X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디지즈X는 어느 정도냐?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이 판데믹보다 디지즈X는 어느 정도냐면 약 20배가 크다는데 BBC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디지즈X가 도대체 뭐냐? 2차 판데믹이 온다는 디지즈X는 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있을까? 이게 베인 이슈예요 그럼 이걸 막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팬데믹 드리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묘한 함수 관계가 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앞에서 밀어가는 척하면서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다 디지즈X가 뭐냐? 그런데 어떻게 막을 거냐? 디지즈X 무섭다 20배나 강하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20배 강하다 그러면 다 놀라겠죠 20배 강하다면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보면서 그럼 어떻게 이걸 막을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시죠 2025년 이 판데믹이 어디로 갈까 하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견된 2차 판데믹을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준비해야죠 온다니까 왜? 이미 2차 판데믹 얘기가 온다는 거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돼 있어요 이건 예견도 아니고 사실로 규정화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겠죠? 강력한 게 오면 여러분 더 강한 판데믹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개인은 이럴 거예요 각자 알아서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처음에는 반대, 백신도 반대하고 럭다운도 반대하다가 이것이 진짜 이렇게 강력한 20배 이상 강력한 이런 게 온다 그러면 스스로 소셜디스턴스, 격려할 겁니다 누가 나라가 얘기 안 해도 그다음부터는 어떡할까요? 여러분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해도 쓸 거고 마을트나 이런 데 가서 피켓 들고 설 거예요 백신 안 맞아서 오지 말라고 알아서 이게 누구예요? 이게 어리석은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걸 다 아는 거죠 너무 잘 아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왜? 그때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나중에 백신 무조건 맞으라고 하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맞아 죽어 안 맞으면 죽어 그런데 또 이렇게 되죠 이거 강한 게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걸렸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데 누구예요? 안 맞은 사람 죽더라 그래 보세요 다 백신 맞으려고 난리 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벌어져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판데믹 트리트를 해달라고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둠의 주권자가 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다 한다 해가지고 안 되도록 돼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도록 했다가 나중에는 자원해서 받게 원하면 그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판데믹 트리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테러분자가 되든지 전파자가 되든지 나쁜 사람 소리를 듣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유리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데믹 트리트가 지금 비준이 안 됐다 그래서 막 좋아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덜컥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앞으로는 백성들이 자원해서 각자가 알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가자고 얘기할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돼 백성들끼리 린치할 것이고요 백성들끼리 저 사람들 안 맞았대 그러면 따돌림을 할 거고요 백성들끼리 쟤는 안 맞았대 그러면 그냥 왕따 시킬 거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데믹 트리트가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데믹 트리트는 지금 이번에 그냥 무산된 것이 아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바대로 됐어요 오히려 바라는 바대로 돼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자연스럽게 팬데믹 트리트가 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백신 요건 마저 당연히 나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2025년에 예견된 2차 판데믹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주인인 거예요 이게 진짜 20배 강한 걸로 된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선이 문제가 아니고 핑곗거리는 줬지만 사실 사단이 원하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백성들 알아서 하도록 이게 어떤 결과냐 예전에 2000년대에 나이 놓는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켰더니 막 나라마다 다 반대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다 테러와의 전쟁 반대하고요 다 반대해요 미국에서도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2001년부터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이 2008년에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빼려고 그러고 2010년대는 완전히 빼려고 그랬습니다 군인들 그런데 그때부터 2010년부터 아르밍 스프링스라고 하는 혁명의 아랍의 범이 일어나 그러더니 2010년 아랍의 범 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탄생해요? 아이시스가 탄생 아이시스가 1년 동안 그냥 막 어마어마한 잔인한 일을 저질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반대했던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은 왜 가만히 있니? 미국 왜 가만히 있니? 빨리 들어와라 빨리 도와달라 해가지고 결국 미국이 아이시스 퇴처로 들어가도록 돼 있었잖아요 똑같다고요 지금 똑같은 일 1차 판데믹 됐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팬데믹 큐리트 한다니까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2차가 옵니다 마치 아이시스 탄생한 것처럼 아이시스 탄생한 것처럼 와가지고 아이시스가 강력하게 막 잔인한 일을 하니까 미국 들어온 것처럼 2차 판데믹 시작돼가지고 워낙 무시무시한 질병이 돌아다니면 어떡할 것 같아요 스스로 알아서 나 백신 줘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저 사람들 여기 오지 못하게 통제 럭다운 해주세요 알아서 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가가 자연스럽게 트리티를 조언하는데 2024년에 비중 안 된 것도 저들이 원하는 뭡니까? 계획입니다 사단의 양동작전 어둠의 양동작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예요? 이번에 무산된 건 우리들에게 시간을 벌여준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하고 자연스럽고 보편적 트리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됐으면 끝까지 반대하는 이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 되면 반대하는 이슈가 없어져요 이슈 했다간 큰일 나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어찌하긴 어찌요? 간단하죠 지난번에 5월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5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희년을 선언한다고는 칙서가 발표됐습니다 똑같이 5월에 이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희년이 역사를 하려면 그런 통제 시스템 중에서 스스로 알아서도 할 뿐 아니라 통제하게 해달라고는 팬데믹 트리티 100에 197개국이 거기 가입돼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해달라고는 백성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발동이 되겠죠 당연히 발동되면 세계정부가 뭐합니까? 통제권을 가지고 백신 맞아 맞아야죠 여기 럭다운 럭다운 해야죠 거기 가지마 가면 안 되죠 도시 넘어가면 안 돼 자동차 이런 거 휘발조차 못 써 못 쓰는 거죠 여러분 개솔린차 쓰지 못하라고 하면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신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땅 내 상고들이 돈 벌게 된 거죠 제약업체들이 더 많이 벌겠죠 무조건 다 맞아야 되니까 아마도 서로 맞으려고 난리 칠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맞으려고 아마 난리 칠 거고 지난번에 마스크가 엎 떨어지니까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국은 어떻게 됩니까? 허자는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사회가 말이죠 나라가 통제권을 위앙했으니까 세계정부가 그걸 통제하면서 할 때 반대되는 이슈가 되고 불뚝불뚝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거기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평화라고는 이름으로 뭐가 떨어질 거예요? 니케아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 뭐라고요? 교회일치, 정교일치 무언가 나라와 정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뜰 거라고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바디가는 희년을 선포하고 나라들은 2차 판데믹과 싸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판데믹 트리트를 비준하게 되고 글로벌 세계정부는 강력한 통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너질 큰 성 파변론이 될 것이고 우상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최후의 싸움이 진행될 것이다 누구와 누구? 하나님의 참백성과 어둠의 자선들과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참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용이, 사단이 결국은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미 저는 지난 지난 전전 시간에 앤티 이스라엘, 앤티 세마이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참 하나님 백성들을 섬멸하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결국은 우상을 겸배하게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이것을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여라 이것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떡하나? 사고파는 일을 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될 거라 얘기죠 그러면 결국 누구만이 여기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만이 우상에게 경배 안 할 것이오 짐승의 표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죽음을 각오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죽음을 각오하는지 말고 얻은 영생을 누리고 얻은 영생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란 확신을 갖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주변에 영생을 얻은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는지 아이고 뭐 예수님 와보셔야 할지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용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죽어봐야 부활이 있는지 알지 이런 사람들은 부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의 증거 없는 사람들이 영생을 오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의 증거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동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런 모든 것들로 봐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이겨내기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은혜의 복품 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여기에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최후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순간 바벨론을 무너질 거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큰 외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게시록 18장 4절 5절 이런 일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라는 것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되느냐 첫째 거기가 어디에 바벨론 정부와 종교가 합동되고 세계정부가 서고 이렇게 바디간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합동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우상이 서게 되고 지표를 강조할 때 그렇게 되면 늦습니다 그렇게 합동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종교든지 그런 단체든지 그런 질서든지 그런 사회 형편이든지 그런 개념이든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게 바벨론에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그 재앙에 참여 안 하려면 바벨론적인 환경에서부터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바벨론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요? 일곱 재앙이 어디 내린다고요? 바벨론에게 내리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일곱 재앙 게시록 16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로 2절에 그렇다면 거기에 내리는 것이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환경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는 게 어딘지는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지금 이미 이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 것이 어때요? 이제 이렇게 진행돼서 세계가 합동돼서 하나님을 대력한다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급히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힘써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오늘 이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황에 우리 어찌할꼼 팬데믹 트리티가 비준이 안 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완벽한 비준을 위해서 이번에 미뤄졌다는 말을 생각하시면 와 지금 우리는 지체할 틈이 오히려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 타락한 음녀의 교회와야 음녀는 누구를 말하느냐? 시편 73편 27편에 하나님을 떠난은 누구라고요? 음녀다 하나님을 떠나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음녀가 되는 음녀의 교회 교회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음녀의 교회인 것입니다 타락한 음녀의 교회와 연합한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도성 안에는 교회도 있고 정부도 있고 다 있어요 사회 제도도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미혹입니다 그 우상에게 미혹을 피해야 되고 우상의 미혹을 피하려면 여자의 남은 자선은 곧 하나님의 개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합동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너 무슨 교회도 아니야? 당신 무슨 교단 속이야? 이런 거 붙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부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명이 살아있는가? 예수의 증거가 살아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힘써 이 말씀을 외치는 이유는 아직도 교단주의, 교파주의, 교권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무슨 교회를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그 교회, 당신들 이 교회 다니다 떠나가면 다 망해 이런 분들 그건 다 교권에 빠져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개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 아주 중요한 여기가 여러분 참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연합하시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뭘 해야 되는가? 타락한 음료의 교회와 연합한 바벨론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환경을 벗어나야지만 짐승의 표를 안 받아도 된다고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 하루만 마트에 안 가시다가 괜찮지 3일 마트 못 가고 일주일 못 가면서 어떻게 벌어지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름 넣으러 갔는데, 가스 넣으러 갔는데 일주일 가스를 못 넣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IMF 시절이라고 하는 시절을 대한민국에서 겪어봤습니다 그때 뭐 뭐 뭐 뭐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마트 갔든데 안 간다 그러고 차 안 쓴다 그러더니 3일 가져라 하고 착신 3일 3일 되니까 다 똑같아져요 결국은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작업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지금부터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미루면 안 될 일이라 이 말이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게시록 12장에 뭐라 그러는가? 사단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로 도망쳤다 그랬어요 가면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비난처로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산으로 가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떠날 환경을 피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성도에 떠나면 선택이 아니고요 성도에 떠나는 건 뭐냐면 필수요 이것은 순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팬데믹 트리디가 비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봐야 될까 이것이 막 잘된 것처럼 박수치고 이제는 이거 안 됐다 무산됐다 1년 뒤로 미뤄졌다 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게 바로 함정이다 결국은 뭘 말하는가 지금은 백성들이 반대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누구 어떤 나라든지 사실 반대하지 않겠어요 국가의 주권과 모든 권한을 WHO에 의임한다면 다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반대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동안에도 비준이 되면 정치와의 권력으로만 가지고 비준이 되면 그건 일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원해서 달라고 맞겠다고 해달라고 해서 되면 그건 완전한 거잖아요 바로 그거를 노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데믹이 안 된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이제 2025년 희년이 선언되면서 그 희년이 참 절묘하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를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희망이 그런데 한편에서는 판데믹이 온다네 그럼 이게 두 개가 맞지 않아요 두 개 정반대 아니에요 판데믹이 오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판데믹이 온 세상에 어떻게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어떻게 됩니까? 되려면 뭐만 돼요? 팬데믹 트리티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 통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합동이 되게 돼요 그러면 조회일치, 정교일치 완벽하게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공조, 콜라보레이션, 합동입니다 코아포레이션, 이건 어마어마한 공조입니다 바리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정부의 모든 것들이 함께 합동되고 있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떠나면 선택이 아니고 떠나면 순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믿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게 아까 모두의 말씀드렸던 거 다시스로 가는 배 혹은 영문이든 한글판이든 필요하시면 이렇게 말씀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대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시니 이런 모든 일을 들으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시고요 떨지 마십시오 요동치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산례가 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시편 2편 4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웃으시며 우리는 웃습니다 환난이 와도 웃습니다 핍박이 와도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핍이 와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압제해도 우리는 우상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담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서셔서 어떤 형편이든지 웃고 어떤 형편이든지 기쁘고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의 대음서를 물씬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이겨주시고 승리해 주시기를 주의하로 지권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멘